한 분인 것 같아 얘들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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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야! 아니! 야! 어떡해 줘 오늘 매니저가 집에 있으니까 카테고리를 바꿔주겠지? 짝짝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Q와 E를 이용해서 시점을 바꿀 수 있고요 WASD 국론이죠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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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존나 쎄 와 존나 쎄 이새끼 하핰 퐈 야 너 뭐야 개새끼 다크워 너 이 나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뭐야 궁둥이 비비기냐고 끝났다 한 번 해볼게요 어 뭐야 나 고양이 할래 어 졸라 귀여워 미친 뭐야 치즈 고양이야 야 옆에 도라에몽 있어 얘들아 야 왜 닉네임 닉네임 왜 김래옹이냐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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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야 아니 개넘하네 진짜 야 4등이야 이런 게임 승리하는 법 이런데 혼자 찐따같이 서있는다 야 아니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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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나쁜 놈아 야 저사람 구인분인거 같아 얘들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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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야 아니 야 얘들아 유니콘이 쓰레기네 한 번만 1등 해보고 싶어요 야 그냥 이거 메이가 존나 사기야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아 쉽게 한 두 명 보내버렸구먼 으윗 으윗 에헤벨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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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론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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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마 오지마 아布 employed уч Quan 혜진아 기어 기어 이들아 1등 인서 1등 널리 야 얜 얘만 얘만 갖다 버리게 해줘 얘만 갖다 버리게 해줘 얘들아 야 나 다른 애 필요 없어 아니 애자 도라이버 날 좀 도와줘 어? 뭐야 어? 뭐지? 하지마 하지마 어? 이제 개판이야 리얼 난 난 난 도망가겠어 아앗 찰 저 친구 이번에는 조금 잘 살아남아 어? 뭐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얘들아 너너너넛 으아 아 Java 아 오오오오오오오요 아.. 폭소 미기 Lady 얘들아 아니 왜 여기서 내리지도 못해 얘들아 아니 얘들아 저 큰게 점수가 높은가봐 얘들아 얘들아 이게 큰게 점수가 높은가봐 나 이거 뺏어야돼 야 우리 팀 뭐해 아니 이거 쓰면 정말 어렵네 야 침례형 너 이 새끼 뭐하는짓이야 이게 야 야 너 뭐하는지 지야 김래형 엄마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냠냠 줬더니만 이거 안되겠어 이 새끼 이거 너 진짜 저리 가라 아 나 저리 가 미친 새끼야 네 레옹이랑 하는듯이 똑같아 미친놈이 너 저리 가 너 저리 가 나 이리 가 아니 얘들아 우리 팀 흥이히히히 흥이이 짜식 어 아니 얘들아 우리 팀 좀 막아봐 얘들아 우리 팀 좀 막아봐 얘들아 너, 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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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안가 얘들아, 얘들아 우리 거야 너네 다, 너네 다 대가리 박아 야, 야, 너네 게임 처음 해봐? 야, 야, 0점 대가리 박아 너네야, 너네야, 너로, 너로 야, 야! 해야지, 야! 우리야 알 수 있어 해야지, 우리야 알 수 있어 때려! 이 새끼야! 아 미안해! 저리가! 저리가 미친놈들아! 너 저리 가라 아 니 저리 가라고 미친놈아 너 꺼지라고 좀 아니 좀 꺼져! 이 스토커 새끼야! 아니 아니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고 너 바로 너 바로 배내버릴까 이 새끼야 너 일로와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할 수도 있어! 한 명 눌러! 얘들아! 야야야야야! 내가 잡을게! 눌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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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살할게! 눌러! 눌러! 내가 자살할게! 얘들아! 눌러! 그냥! 내 자살할게! 내 자살할게! 아니! 내 자살할게! 야 나 29점이야! 나도! 나도 29점이야! 얘들아! 내 자살할게! 림나링어! 출시하면 합시다! 재밌었네요! 댓글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